내 대훈이냐, 자식이 대훈이냐. 그러면 자식이지. 무조건 자식. 자식입니까? 자식. 자식 대훈. 다 자식 대훈. 대훈 사람 자식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. 이렇게 연도 차이가 난다고요? 이미 사실 자식 대훈인 분이 있습니다. 우리 허재 감독님. 박수 세 번 시작. 짝 짝 짝. 우리 허웅 선수가 올스타점 팬투표에서 1위, 2위를 동시에 석권을 했습니다. 누가 1등이야? 둘 중에? 그 와중에? 작년에는 훈이가 1등을 했었는데. 올해는 바뀌어서. 어머나, 너무 바람직하다. 지금 표정관리 못하시잖아요, 또. 또 실룩 실룩. 손을 또 이렇게 또 가만히 있지 못하시고. 아이고, 기가 쑥스러워서. 누구를 1등 안 해봤나, 뭐. 와, 진짜. 아니, 그리고 이정혁 씨 또 큰아들 우리 탁수. 탁수도 이제 배우의 꿈을 꾸고 있잖아요. 그런데 얼마 전에 아버지한테 새해 당부를 했대요, 탁수 군이. 뭐라고 그랬어요? 자기도 이제 연기자가 되려 하니 서로 이제 조심하라고 기사 안 나게. 서로 조심하라고? 서로 조심하라고. 조심하라고. 아, 대박이다. 아빠 삼각치지 말라고? 저 이미지 있으니까 좀 그러지 말아주세요. 대박이다. 너무 좋다. 내가 너나 지지 마 그랬잖아.